안녕하세요.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시크릿이라는 책을 기억하시나요? 그 책은 일종의 자기개발서로 요약하자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염원의 힘에 대한 믿음을 담은 책이었어요. 책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람의 잠재력으로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의문을 품게 되는 사건이 제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운명은 바로 제 남편의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학교 연합 소개팅 자리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의대생이었고 저는 여대를 다니고 있었죠. 소개팅 자리에서 다들 본인이 얼마나 잘났고 좋은 사람인지 어필하는데 남편은 숙기없게 조용히 앉아서 분위기만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 차분한 모습이 어딘지 더 눈길이 가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고 그날 이후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학교가 가까워서 종종 점심을 같이 먹고 만나서 공부를 같이 하기도 했죠. 연인이 된 후에 관계가 조금 깊어졌을 때 숨겨왔던 남편의 속마음을 알게 됐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의대생인 줄 알았는데 남편은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으면 휴학을 할 생각을 하던 가난한 의대생이었습니다. 의대 공부양이 워낙 많아서 스케줄 빡빡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고 하나 하고 있는 과외 아르바이트도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랑 부모님께 드리는 돈 빼면 남는 게 없었죠. 또 이미 학자금 대출도 받을 대로 받아서 더 불어나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다음 학기 장학금을 못 받으면 휴학을 할 예정이라고 넌지시 제게 말하더라고요. 애써 담담하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남편이 괜히 돈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게 걱정이 되더군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작게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학비 걱정은 없이 여유 있는 집안이었거든요. 또 저는 4년 전액 장학금생이라서 등록금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아버지께 몇 날 며칠 부탁을 했어요.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마음 편히 공부를 못한다고 나중에 성공해서 꼭 갚을 테니까 마지막 학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평생 돈 달라고 하는 소리 없는 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탁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시험 걱정만 하라고 등록금을 건넸고 처음에 남편은 절대 못 받는다고 거절을 하다가 이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건네는 등록금을 받았습니다. 나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성태 너하고 끝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만큼 좋아해서 그래 네가 돈 때문에 공부할 시기 놓치면 옆에 있는 나까지 후회할지도 몰라 받아 그리고 나중에 이 돈으로 공부한 성과 내서 갚으면 되잖아 남편은 끝내 눈물까지 보이면서 제게 고맙다고 했고 저는 꼭 시험에 붙어서 보답을 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연애 내내 남편은 국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기에 연인끼리 여행은 꿈도 못 꿨고요. 먼저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을 한 제가 모든 데이트 비용을 냈습니다. 종종 남편이 공부하는 교제 비용이나 자취하던 자취방 월세도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다고 하죠. 저는 헌신짝이 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뭘 해줘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매번 보답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내가 시험붙어서 의사되면 그건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미선이 네 헌신의 결실이야.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미선이 내 마음에 꼭 보답하는 결감을 만들게. 그때는 내가 널 꼭 책임지게 해줘. 워낙 연애한 기간이 길어서 남자친구는 저희 가족도 알고 지냈거든요. 종종 어머니께서 자취하는 데 공부한다고 반찬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용돈도 보내주시곤 하셨어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남동생 공부를 잠깐 봐줬던 것도 남편이었고요. 제가 바쁜데 내 동생 공부 봐줄 필요 없다 했을 때 남편은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저와 한마음으로 남편의 공부를 응원했어요. 남편은 무사히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했고 대학병원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되긴 했어도 시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서 제가 남편이 일하는 병원 근처로 가서 짧은 데이트를 했고 나중에는 제가 아예 남편 자취방에 들어가서 못 보던 얼굴 실컷 보는 걸로 데이트를 대체했어요. 저도 딱히 어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또 매일 만나는 연애는 몸에 안 맞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회포를 푸는 게 더 편했거든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남편이 레지던트 됐을 때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드디어 너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말이죠. 저는 남편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결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서른 전에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가진 건 아직 의사 면허증 뿐이지만 이러다가 널 놓칠까 봐 겁나 우리 결혼해서 천천히 가정을 꾸리자 어? 어차피 우리 사실혼니나 다름없잖아 내가 미선인 네가 대학교 소개팅 자리에서 나 선택한 거 평생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아직 경제적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됐기에 저희는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너무 이르게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마음만 맞으면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이내 동의를 해주셨고 아버지께서는 어린 나이에 하는 결혼 집값에 보태라고 3억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집값에 돈을 보태주시면서 명의는 꼭 제 명의로 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아버지께서도 남편은 마음에 들어 하긴 하셨지만 제가 학생 때부터 너무 남편에게 헌신을 하고 오래 기다려준 걸 못마땅히 하기도 하셨거든요. 매번 어머니께 이놈 의사 된 다음에 우리 딸 홀랑 차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기도 하셨고요. 그런 아버지께 저와 어머니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다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아버지께서는 굴하지 않고 늘 제게 결혼을 해도 경제권은 꼭 쥐고 있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은 그저 준비되지 않은 결혼에 집 걱정을 덜어준 것만으로 감지덕지인 상태라서 제가 집 명의를 제 단독 명의로 하는 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괜히 피해의식 느끼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말이죠. 아버지가 보태주신 3억에 제 앞으로 받은 대출까지 껴서 서울의 신혼집을 장만했어요. 그때도 남편은 학생 때 대출했던 학자금을 갚고 있던 터라 대출 이자는 모두 제가 부담을 했죠. 남편은 그런 제게 고마워하고 또 미안해했지만 시부모님은 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제가 남편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연애 한 2년 차쯤에 남편의 자취방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에게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보자마자 저를 알아보셨죠. 어머 우리 성태 여자친구구나. 미선이 맞지?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근데 우리 성태 지금 없는데 어떻게 온 거야? 아 그냥 반찬만 가져다 주려고요. 어머니께서 성태 주라고 겉절이를 좀 담그셔서 어머니께서 우리 성태 반찬을 아휴 고마워라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 근데 가족들까지 우리 성태를 챙기고 의사 사위 가족으로 만들려고 다들 고생이네.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남편이 의사가 될 거라는 희망만으로 잘해준 게 아닌데 시어머니는 약간 제가 남편에게 투자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웃긴 게 시댁은 며느리가 아들을 의사 될 때까지 붙잡아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집에서는 괜히 의사된 후 달라지면 큰일이니 경제권 잡고 있으라고 하고 이러나 저러나 일단 자식 걱정부터 하는 부모님 마음인 걸까요? 근데 저는 정말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에 도움을 준 거지 뭔가를 바라고 미래를 위해 한 행동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도 제게 드디어 데려가는구나 근데 너무 이르지 않니? 누가 체갈까 봐 불안해서 그래? 라고 하셨었어요. 그때는 저도 좀 웃겨서 아니요 오히려 성태가 저 놓칠까 봐 빨리 하자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찜찜한 감정을 말하면 우리 집에 출세한 사람이 나뿐이라 그래 유일하게 있는 잘난 아들 옆에 누가 오든 내게 하지 않으실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미선이 너라서 저러시는 게 아니니까 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또 정말 시어머니가 제가 남편 옆에서 했던 노력들을 다 아시면 그러지 못할 거라고 제 노력과 희생은 본인이 잘 아니까 아무 걱정 말라고 했죠. 저희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2년 사이에 무사히 의사로서 자리를 잡았고 저도 연차가 쌓여서 승진도 하게 됐어요. 10년 동안 부족한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이 찰랑찰랑 적당하게 행복했습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물론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행복에 무뎌져서 일상의 소중함을 잊기도 했지만 저는 저희 둘 다 변함없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크게 싸운 적도 없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남편이 이제 편하게 집에서 쉬면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하고 3년 후에 둘째를 낳았을 때 제 몸이 좀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 남편이 의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걱정이 된다고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을 그만두기 싫었고 그 이후로 몇 번 다툰 게 저희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가장 크게 싸운 걸 겁니다. 그것도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하게 된 언쟁이니 그저 소모적인 싸움도 아니었어요. 평생 이렇게 잔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던 때가 있었는데 저의 끌어당김의 법칙은 효과가 없었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됐어요. 30여 년을 지속해온 아버지의 일이 한순간에 바닥을 찍게 되면서 더 이상 대출로 사업 자금을 충당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의 집도 은행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 어쩐다는 얘기가 친정에서 들려오고 당장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골머리를 썩였어요. 취업한 지 3년도 안 된 동생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장녀인 제가 어떻게든 해야 했죠. 남편도 뭐든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야지 라고 했고 부모님의 힘든 모습을 보고 덩달아 힘들어하는 저를 옆에서 위로해 주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해 주신 집이 생각이 났어요. 일부이긴 했지만 3억이라는 큰 돈을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렇게 산 집이 그 당시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였거든요.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집은 아예 사지도 못했을 테니 아버지에게도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건 아닌가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 집 할 때 우리 아버지가 3억 보태주셨잖아.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부모님 전세집이라도 얻어서 나가셔야 하는데 그 전세금 이 집 담보대출 받아서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당연히 남편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장 남편이 저희 아버지께 도움받은 것만 해도 대학교 마지막 학년 등록금 천만 원 정도도 있었고 또 이 집도 처음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실 때 보답을 하겠다고 성공하고 다 갖겠다고 했던 게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난색을 표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동안 저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뭐? 안 돼. 안 되지. 무슨 집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드려? 그냥 우리 둘이 각자 500씩 해서 천 만들어 드리는 게 현실적이야. 천으로 어떻게 부모님 사실집을 구해. 이 집 살 때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꿈도 못 꿨던 거 맞잖아. 당신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었고 은혜에 보답하는 건 보답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그 대출 받아서 드리면 어차피 못 돌려받는 거 각오하고 드리는 거잖아. 그 돈 어떻게 갚을 건데? 그리고 당신 이 집 당신 명의라고 너무 유세 부리는 거 아니야? 내가 예전부터 당신 입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하자는 말 나오길 기대했는데 어떻게 10년이 지나도 한마디를 안 하냐? 이렇게 마음대로 담보대출 받아서 처가에 주네 만에 하려고 그런 거야? 따지고 보면 이 집에 대한 권리 나도 있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당신이 권리가 없대? 그래 한번 따져보자. 처음 현금 3억은 우리 아버지 돈이고 나머지 대출 받은 건 지금까지 이자나 원금이나 다 내가 내고 있잖아. 그럼 누구 권리가 더 큰 것 같아? 그리고 먼저 과거 은혜니 보답이니 입이 마르게 약속했던 게 당신이야. 근데 이제 기회가 생기니까 도와주기 싫어? 누구 덕분에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아휴 됐어 난 분명히 말했어 이 집으로 대출받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드리는 거 나 반대야 절대 안 돼 당신 나랑 헤어질 각오하고 빌려드리든지 말든지 해 이때 솔직히 망설인 게 사실이에요. 이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친정의 돈을 보내는 게 맞나 하고요. 이 정도로 싸울 일인가 이렇게 싸우고 그냥 빌려드려도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일단 이 집은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못 샀을 집이에요. 이만큼 집값이 오른 곳에 자리를 잡은 게 저희 아버지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에서 하루하루 피마르는 기분으로 사는 부모님을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바로 부모님께서 사실 수 있는 전세집을 알아봤어요. 남편은 경고했던 대로 아주 노발대발을 하더군요. 제가 친정집 계약했다 내가 해드렸다고 말하니까 남편은 마시던 컵도 싱크대 와장창 던지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 헤어질 각오하고 하라고 했지? 내 말이 우스워? 당신은 학비랑 결혼자금 몽땅 도움받아놓고 고작 전세금 대출받아서 우리 부모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 대출금 그 대출금 내가 갚을 거야 당신한테 손 안 벌려 이 집 누구 때문에 샀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고작 천만원으로 퉁치려고 해? 퉁치긴 누가 퉁쳐? 네가 아직도 잘난 사업하는 아버지 딸인 줄 착각하나 본데 현실적으로 그 정도 도움드리는 것도 대단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누구는 현실 안 사니? 누구는 현실 안 살아서 당신 학비 내주고 결혼할 때 집 사주고 했어? 출세에서 여유가 생겼으면 제발 좀 베풀어 당신 의사된 거? 그거 당신 혼자만의 결과물 아니라며 나랑 우리 가족이 다 도움 줘서 된 거라며 보답하겠다며 아 그래서 그래? 의사된 남편 의사된 사위한테 이제 뭐 좀 얻어먹으려고? 너 그래서 나랑 결혼했냐? 먼저 결혼하자고 한 거 그쪽이야 그리고 내가 당신 덕볼 게 뭐가 있어? 당신 돈 뺏어서 부모님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사준 내 명의로 된 집으로 대출받아서 그 대출금도 내가 갚겠다고 했는데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알아서 살아 내 도움 없이 일 안 그만두고 꾸역꾸역 계속 다니길 잘했네 그 푼돈 공장에서 일하면서 외버나 했다 내가 빈정이 상한 남편은 이때부터 뱉은 말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생활비 통장에 일체 돈을 넣지 않았고 함께 들던 적금도 신경을 끄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첫째 학원비가 납부가 안 됐다길래 남편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난 엄마가 내 돈 문제는 전부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유치하기 짝이 없고 치졸하기까지 한 말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만 났네요 그렇게 보답을 하겠다고 한 대상인 저희 부모님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는데 그 전세금 하나 도와드렸다고 이렇게 남보다 못하게 굴다니 돈 문제로 이렇게 계속 싸움을 지속하기 싫어서 모든 생활비나 대출 이자 같은 고정적인 지출은 모두 제 월급에서 해결을 했어요 당연히 제 수중의 여유도는 하나도 없었죠 그렇게 숨막히게 살다가 한 반 년 후에 친정어머니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고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전에 들어둔 암보험금이 해지가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이 망한 후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셨고 그러다가 보험금이 민합됐다는 메시지를 보시고 그 보험을 해지했다고 하셨어요 설마 본인이 암에 걸릴까 하는 생각에 눈앞에 몇만 원을 아끼게 됐다고 말이죠 사람이 처지가 어려워지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로서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실수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수술비랑 병원 입원비 앞으로 약가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머니께서 돈 걱정해서 치료를 미루시거나 병을 키우는 건 절대 못 보겠는데 하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 만기가 되는 적금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2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그 중 천만 원을 어머니께 치료비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초반에만 남편이랑 같이 내던 적금이고 그 후 남편이 모든 생활비를 끊어버렸을 때는 저 혼자 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기 전에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어머니의 유방암 사실과 함께 말을 꺼냈죠 어머니 다음 달에 수술 날짜 잡았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번에 말했잖아 어머니가 보험 미납 때문에 해지가 돼서 도움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요번에 만기되는 적금 중에 천만 원만 어머니 치료 비용으로 드리려고 또 넌 왜 그 모양이야 너 그렇게 친정에 돈 퍼다줄 거면 결혼은 왜 했냐 이게 퍼다주는 거야 그 적금에서 받는 돈 다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야 반절만 어머니 드린다는 거야 돈 없다고 수술이나 치료를 미룰 수도 없잖아 참나 암이 무슨 벼슬이야 저번에는 지네 아버지 사업 망했다고 돈 주더니 이번에는 뭐 아프다고 돈 가져다 주네 의사 앞에서 병 걸렸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유방암 초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요새는 병으로도 안 쳐 근데 무슨 천만 원을 준다고 분명 그거 치료에 쓰이지도 않고 집안 망해서 못하던 사치나 하시겠지 미쳤어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암 수술한다는데 그딴 말이 나와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우리 장모님 우리 장모님 하더니 돈 얘기 나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맞아서 뺨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똑같이 제 뺨을 쳤어요 근데 남녀의 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렇게 정말 개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소리에 옆집에서 경찰까지 불러서 부부싸움을 하고 처음으로 경찰까지 마주하게 됐어요 정말 비참했어요 옆에서 애들은 울어서 미안하고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정말 저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면 저나 처가에 보답하겠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했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에 후회까지 되더라고요 그저 사이가 멀어진 남편은 애써 무시하려고 하면서 제 일과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때였던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게 사람이 갑자기 성공의 맛을 보면 시야가 흐려지곤 하잖아요 저도 남편이 그런 줄 알았어요 여기저기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출세하니 예전에 받았던 도움도 다 있고 그저 저 잘난 맛에 실수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날 아픈 저희 어머니를 조롱하는 남편을 보고 나니 이게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그저 별 볼일 없었던 때 내세울 게 없으니 알아서 겸손하게 굴고 나중에 출세에서 떵떵거릴 기회만을 노리며 산 건 아닐까 하고요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건 아마 저희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부모님은 제가 돈을 드릴 때마다 미안해하시고 염치 없이 결혼해서 가정 있는 딸한테 돈 받는 걸 부끄러워하시고 또 장서방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정작 남편이 돈 한 푼 안 주려고 하는 걸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하는 생각에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끝인가 보다 정말 남편의 밑바닥을 봤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곁에 있는 아들과 딸 생각을 하면 부모의 싸움 때문에 애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나 하는 생각에 이혼을 재고하게 됐어요 요새 이혼이 아무리 흠이 아니라고 해도 애들은 아니잖아요 부모 사이가 어떠하든 아이가 어릴수록 그냥 같이 사는 게 낫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욕심, 내 자존심으로 애들을 상처 주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결정을 유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집으로 온 편지 한 통에 그 인내심이 와르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건 남편이 본인 앞으로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내역서였어요 억이 넘어가는 금액에 순간 뒷골이 당겼습니다 제게는 말도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과 이 정도의 대출을 대체 왜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우편문을 내밀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2억 대출을 왜 받았어? 아 왜? 난 대출 좀 받으면 안 돼? 당신은 담보대출 받으면서 난 안 되냐고 누가 안 된대? 왜 받았는지 이유를 묻는 거잖아 이번에 우리 집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가게 내가 좀 도와줬어 의사 아들 두고 아직도 부모님이 월세 전전에서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당신도 대출받아서 부모님 전세집 얻어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말도 없이 받았어? 차라리 나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았잖아 그리고 당신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상황이 같아? 다를 게 뭐야? 같은 부모님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그 당시 정말 갈 곳이 없었고 아니다 됐다 뭐하러 이렇게 돈 때문에 싸우니? 예전에 돈 없을 때보다 더 싸우잖아 이럴 바엔 그냥 이혼하자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너랑 백 번은 더 이혼했어 그래 그러니까 하자고 이혼 더 못 볼 걸 보기 전에 갈라서자고 야 난 너랑 다르게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애가 둘인데 이혼하면 분명히 뒷말 돈다니까 그래서 난 못하지 그러니까 너도 참아 나도 내 명예 생각해서 꼴도 보기 싫은 너랑 참고 사는 거니까 참나 고작 이혼 하나로 무너질 명예가 무슨 명예야? 그 알량한 지위가 대체 뭐라고 싫은 사람이랑 참고 사니? 그냥 솔직하게 이혼하기 무섭고 혼자 되기 두렵다고 말해 그 말 같지도 않은 변명하지 말고 더 딱해 보인다 그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웃어 제끼었어요 대체 누가 외롭냐고 신나게 웃던데 그렇게 웃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웃음을 보고 어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저렇게 당당하게 웃지?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 번 의심의 씨앗에 땅의 뿌리를 내리고 나니 남편이 세미나를 간다고 외박을 자주 한다는 것과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를 친다 의사들 친목 모임에 간다고 나가는 날이 늘어가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그때 각방을 쓰고 있어서 몰랐지만 한 번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저는 눈치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감도 있는 편이 아니라서 제 의심에 반신반이 하긴 했는데 왜 여자들이 한 번 쇠한 느낌이 들면 백발백중이라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병원 사람들과 회식에 갔다 와서 술에 거나하게 취하고 들어왔을 때 남편이 간이 침대를 펴고 자는 서재에 들어가서 바닥에 구르고 있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문 인식을 해야 열리도록 잠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저는 고라떨어진 남편의 손가락을 조심히 들어서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 반쯤 예상했었던 너절한 욕망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8살은 더 어려 보이는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아직 20대 후반, 30대 초로 보이는 여자는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두고 있었고 거기는 그둘이 250을 만나 연애를 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문자 내역도 제가 더 파고들 필요 없이 노골적이었고 심지어 이 여자가 자취하는 집에 남편이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었더라고요 내 남색 넥타이 거기 있어? 다음에 갈 때 면도기 챙겨서 가야겠다 라는 마치 동거를 하는 듯한 대화 내용을 보고 진짜 뜨거운 한숨이 절로 터져나왔어요 제가 아직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질투에 속이 끌어올라서가 아니라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같이 산 10년이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살만 부대끼며 살았던 거구나 하는 허무함의 말이죠 저는 그 모든 증거를 제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고 캡처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아주 달게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야! 야! 일어나봐! 너 지금 자고 있을 때 아니야? 아우! 뭔데! 깨우지마! 나 피곤해! 근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꿈을 꾸는지 바로 다시 잠들어서 배시시 웃기도 하고 그 얼굴 아니 쌍판이 너무 짜증이 나서 그대로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근데 생수는 없고 애들이 마시는 음료수 큰 통이 있길래 그걸 들고 다시 본인이 어떤 일을 당할지 상상도 못하고 자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차가운 오렌지 음료수 뚜껑을 따고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지금 뭐 한 거야? 그거 나한테 부은 거야? 그래! 부었다! 달달하게 딴 여자랑 연애 중인 남편한테 달달한 음료수 좀 부어줬어 더 달달해지라고! 미친 거 아니야? 자는 사람한테? 뭐? 연애? 그래! 아주 잘 만나고 있던데? 지보다 한 열 살은 어려 보이는 애랑 창피하지도 않니? 골라서 만나려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든가 그리고 이미 만나는 여자도 있으면서 왜 이혼 안 한다는 거야? 얘는 당신이 유부남이어도 괜찮대? 하! 걔는 당신처럼 속 좁지 않아서 그 정도는 그냥 눈감아줘 그게 사랑이지 안 그래? 그래! 천년의 사랑 납시였다! 더는 못하겠다! 그딴 막장 드라마에서 나는 빼줘! 제발 갈라서자! 당신이랑 더 엮여있고 싶지도 않아! 남편이 제 말에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헤어지고 같이 살 사람도 있겠다! 옳다구나 하고 이혼하자고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남편은 너도 능력되면 나가서 딴 남자 만나라 안 말린다 근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끝내도 내가 끝내지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하는 건 안 된대요 이 인간이 그의 서른일곱 살이었습니다 말이 되나요? 이런 인간이 밖에서는 의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는 게 이제는 애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서라도 남편은 저와 애들 인생에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지금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눈 대화에는 남편이 결혼했고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일단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네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아는지 만약 아니라면 알고 알아서 남은 인생을 구하라고 말하려고 했고 만약 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저 오빠가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는데요 오빠가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말해줬어요 여자는 후자더군요 심지어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장성대 씨의 부인이니까 한 번 보자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아주 기다렸다는 듯 알겠다고 만나자고 응해왔고 얼굴을 마주했을 때는 아주 앙칼지고 당돌한 표정으로 저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생각으로 유부남을 만났어요? 아직 아쉬울 것도 없고 젊은 사람이 사랑하니까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 인간 이혼 생각 없어요 그건 알아요? 이혼을 안 하면 그쪽은 평생 상간녀로 남을 텐데도 괜찮겠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빠가 사랑하는 건 나니까 그 오빠라는 말 되게 소름끼치네요 그럼 첩으로 살겠다는 거네요? 부모님은 아시고요? 그쪽에서 무슨 말로 겁주든 나 오빠 포기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그쪽이 본처라고 기세등등 해도 오빠가 사랑하는 건 나고 나랑 오빠랑 아예 같이 살 계획이에요 나 임신했거든요 오빠 아이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에 진짜 웃음이 나더군요 실제로 웃기도 했고요 평생 상간녀를 자처한 여자는 제가 웃으니까 약이 올랐는지 얼굴까지 빨개졌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 천년의 사랑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도 꼭 부모의 러브스토리를 말해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뜻밖의 효과를 냈습니다 첩 취급을 당하고 비웃음까지 당한 여자가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했나 봐요 남편이 드디어 먼저 제게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왜? 네 첩이 일렀니? 내가 사랑을 응원해줬다고? 넌 너보다 한참 어린애를 비웃고 싶냐? 너는 그럼 한참 어린애랑 그렇게 살림을 차리고 싶니? 됐다 됐어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그래 이혼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 테니까 괜히 시끌벅적하게 온 동네 시끄럽게나 하지 말자 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소송까지 가긴 싫고 너도 그 나이에 처절하게 이혼녀 이혼녀 그렇게 딱지 붙이고 싶지 않잖아 마치 본인이 봐준다는 것처럼 이혼해주겠다는 남편 지가 어린 상간녀 등살에 못 이겨서 이혼하는 거면서 정말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어차피 이 인간과 하루도 빨리 갈라서고 싶었기에 남편의 결정이 대환영이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조용히 하자고 해서 조건을 내걸었죠 이 집에 대해서는 당신한테 어떤 권리도 없으니까 건들 생각하지 마 이 집은 나랑 애들이 살 곳이니까 그리고 애들 단독 양육권은 나한테 있고 위자료로 2천만 원만 내놔 당신이 가난한 의대생일 때 받은 돈 이제야 갚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위자료 받으면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도 안 할게 나도 굳이 당신이랑 그 여자 상대로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하고 싶지 않아 말 한번 정 떨어지게 한다 그래? 난 이미 당신한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떨어질 것도 없는데 유감이다 그래? 내가 이제 다 늙어서 이혼한 여자한테 못해줄 것도 없지 그 정도는 알았어 어차피 나도 새로 태어날 애도 있으니까 지금 애들한테 집착할 이유도 없고 딱 2천 줄 테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애들이랑 10년의 결혼 생활이 온갖 사건과 상처 조롱으로 끝났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집에 있는 본인 짐들을 뺏고 저는 혼자서 애들에게 부모의 이혼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울면서 사과를 했어요 거의 1년을 넘게 부모의 싸움을 조마조마하게 관망하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 결과를 예상했나 보더라고요 큰 아이는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둘째는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혹시 부모님께 드렸던 돈 때문에 제가 이혼한 건 아닌지 하는 걱정에 제게 미안해하시고 죄책감을 느끼셨지만 물론 돈 문제가 이 싸움의 총매제가 되긴 했지만 그때 남편의 대응을 생각해보면 언젠가 이혼이라는 결말을 피할 수 없었을 거란 생각에 부모님께는 걱정 마시라고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말했어요 먼저 원했던 이혼 후에 저는 제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새롭게 취미도 갖고 잘 지냈어요 취미로 근처 산에 산책 겸 등산을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가는 산 중간 지점 정도에 제 키만한 돌산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송원을 빈다는 명목으로 재미삼아서 하나씩 쌓은 돌이 쌓여서 어느새 사람 키만하게 쌓인 거죠 몇 번 지나치면서 저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소원이나 빌까 해서 반질반질한 돌멩이 하나 주워서 얹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모르게 이런 소원이 마음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 인간이 정말 처참하게 망했으면 좋겠다 그 인간은 당연히 이혼한 전남편이었고 저는 이제 마음속의 분노가 다 가라앉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제 안에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 후로 산에 갈 때마다 깨끗한 돌을 주워서 소원을 비는 게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죠 그 인간이 제발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나랑 애들한테 준 상처를 배로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절대 행복해지지 마라 평생 후회해라 등등 참 많이도 염원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소원의 내용이 거의 저주에 가까워져서 저도 놀랐죠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제 속이 증오와 함께 같이 썩는 기분이라서 말았어요 근데 그 돌멩이에 담긴 염원이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금요일 저녁 아이들은 잠을 자고 저도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캔맥주 한 캔 들고 나오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자동으로 거실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대체 누가 집까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인터폰을 확인했고 화면 속에 나타나는 영상에 그대로 욕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전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인터폰을 들어서 목소리를 죽이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문 열어줄 생각 없으니까 꺼져 하지만 남편은 제발 열어달라고 본인 말만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초인종을 연속으로 눌렀어요 혹시나 애들이 깨서 이 인간을 볼까 무서워 저는 빠르게 현관문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 꼴이 참 가관이었어요 밖에 비가 오는 줄도 몰랐는데 머리카락이랑 옷이랑 물에 쫄딱 젖어있고 수염도 안민 지저분한 몰골로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 전남편인 줄 몰랐다면 구걸하러 온 거렁뱅이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텅빈 눈가를 또르르 굴려 안을 살피는 전남편의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빠르게 현관문을 닫고 비상계단 쪽으로 가서 말했어요 여기서 말해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대체 왜 왔어? 애들은 자? 애들이 뭐 하는지 잘 자는지 궁금한 인간이 몇 달 동안 양육비도 안 보냈더라 내가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정 설명하러 왔니? 일부러 이렇게 거지 같은 꼴로 온 거야? 미선아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온 거야 살기 너무 힘들어서 잘난 의사 양반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난 당신 푸념 들어줄 생각 없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정말 나 이제 의사도 아니야 의사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다 무슨 소린가요? 진짜 다 큰 남자가 질질 짜면서 신세한탄하는 거 들어주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을 겁니다 전 남편은 눈물을 짜내면서 동시에 본인의 얘기를 제게 혼신의 힘을 다해 짜내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에 바로 보란 듯이 그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고 재혼식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이상하게 본인을 닮은 구석이 하나 없다는 겁니다 얼굴이 나도 걔도 안 닮은 것 같아서 혹시나 했는데 애 머리카락 가지고 친자 검사 해보니까 글쎄 내 애가 아니더라 나랑 만나면서 잠깐 전 남친 만났대 이게 말이 돼? 왜 안 되니? 누구는 애가 둘인데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는데 그래 내가 그래서 벌받나 봐 근데 그때 내가 또 수술 중에 의료사고를 한 번 냈어 병원은 소송당하고 조건이 사고 낸 의사 면허 박탈당하고 당장 내쫓으라고 했대 그래서 짤리고 박탈은 아니지만 면허 정지 당해서 지금 실업상태야 근데 면허 정지가 풀린다고 해도 이미 이 바닥에 소문이 쫙 다 났는데 이러다가 어디 지방까지 내려가서 개원해야 하나 싶어 근데 개원할 돈도 지금 없고 나 소송에 휘말리자마자 그 여자 전 남친이 친권 주장하면서 나한테 그 여자랑 헤어지라고 하고 그리고 저번 달에 결국 헤어졌어 애 친아빠랑 같이 산다고 미안하대 진짜 내가 그냥 눈 확 감고 어떻게 하려다가 그래도 돌아갈 곳에 한 번 가보자 싶어서 이렇게 온 거야 돌아갈 곳? 거기가 여기라고? 미선아 너 나랑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리고 3년이 넘게 내 뒷바라지 하면서 한 번도 나 포기 안 해줬고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제발 나 포기하지 마 어? 나 한 번만 받아줘 지금 제 정신이니?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받아달라고 해? 진짜 나를 지나가는 생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구나 너네가 그렇게 만만하니? 네가 나한테, 내 애들한테, 가족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말라고 눈물을 짜? 야, 헛소리하지 마 나랑 네 관계 포기한 건 내가 아니라 네가 먼저고 그냥 지금 정지된 의사 면허 한 번이라도 손 안에 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고 살아 더 이상 누구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전 남편이 제 팔을 붙들었지만 바로 팔을 휘둘러 쳐냈고요 그 후로도 애들 휴대폰으로 몇 차례 먼저 연락을 했지만 애들도 엄마 아닌 여자와 살림을 차리겠다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나간 아빠에게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서 그 연락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게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는 제게 전 남편의 모습은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잘 먹고 살라고 거만하게 말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후로는 철양하게 비에 쫄딱 젖은 모습으로 대체됐네요 둘 다 싫지만 그나마 제 염원대로 그 인간이 본인의 과오를 정통으로 맞은 걸 보니 속이 좀 풀립니다 처음에는 혹시 정말 제 소원으로 그 인간이 그렇게 됐나 해서 조금 무서웠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마음을 그렇게 쓰면 나중에 제게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 남편은 그저 본인이 돌탑처럼 쌓아온 업보에 당한 건 아닌가 싶어요 오랫동안 밀린 양육비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서 청구할 생각입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면 본인이 남기고 간 자식들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져야죠 솔직히 제 청춘의 한 페이지를 대부분 차지한 게 전 남편과의 시간이라서 왜 그랬을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은 것뿐이니까 그건 또 그대로 지나간 일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죠 지금은 친정과 가깝게 지내면서 제 일과 가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앙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아버지께서도 뭐든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요 종종 내가 베푼 선의와 애정을 돌려받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체 돌려받으려고 준 게 아니니까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그저 내 인생에서 밀어내고 내 애정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쏟는 게 답이겠죠 앞으로 길게 남지 않은 인생에서 제 애정과 헌신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쏟고 저도 그만큼의 애정을 받으면서 살아야겠어요 젊은 시절부터 시작돼서 끝내 파국으로 끝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끝내 해방돼서 자유를 찾은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살 가족들의 이야기가 될 테니까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해피엔딩을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